서울 명동에 설치된 로버트 인디애나의 조각 연작 러브. 작품 한 켠이 까맣게 훼손됐습니다. 작품 왼쪽 하단에는 Z로 시작하는 검정색 글자가 1m가 넘는 크기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2시쯤 한 외국인 남성이 그래피티 스프레이를 칠한 뒤 도주한 겁니다. 낙서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한 남성이 가게 셔터문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립니다. 3분가량 낙서를 마친 남성. 기념하듯 사진도 찍습니다. 남성은 이처럼 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에 같은 낙서를 칠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최고가 55억에 달하는 작품 훼손에 대신증권 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복원을 해외로 보낼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구입했던 갤러기를 통해 국내에서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